갈등이 고조되는 남북관계와 달리 한중 간에는 다른 움직임이 엿보입니다. 중국이 잦은 구설에 올랐던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를 교체한 지 석 달 만에 우리 정부도 주중 한국대사를 교체한 겁니다. 새 주중대사인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전 실장을 내정했는데 어떤 뜻이 담긴 건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전 비서실장의 주중대사 내정 이유에 대해 한중 FTA를 비롯한 중국과의 풍부한 경제협력 추진 경험과 함께 우리 외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한중 고위급 교류 흐름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동북아 정세가 위중한 상황에서 양국 사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가교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재호 주중대사가 2년 3개월 대사직을 수행해 교체 시기가 됐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교체를 한중관계 개선과 맞물려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이른바 배팅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싱하이밍 전 대사가 지난 7월 교체된 데 이어 석 달 뒤 중국 측에서 불편함을 보인 걸로 알려진 정 대사도 교체되면서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한중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